칼 깨진 거 아니야? 생강 생강 넣고 마늘 넣고 간장 마늘, 생강, 간장 물이 아주 뜨거운 물 고기가 익잖아 6, 70도 정도? 뜨거운 물 한 사람이 잡아줘야될 거? 이렇게, 이렇게 돌려야 돼 이 고기가 물을 먹어야 돼 그렇게 휴식하게 막 돌려야 되거든 돌리는 방향, 한쪽 방향으로 돌려야 돼? 네 오른쪽으로 돌렸다, 왼쪽으로 돌렸다 이러면 물 다시 토해냅니까? 한쪽 방향으로 아 왜 어지러워서 그런 거야? 어, 멀미 잘 봤는데 요즘 다 받아줘 잠시만 아, 물이 많이 들어가네 이게 무식하게 돌려야 돼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무식하게 지금 아까 내가 돌리면 봐야 돼 아, 좋다 무식해, 무식해 아, 엄청 무식해 아, 수근 무식이 오, 이거 믹서기, 믹서기 와 오, 진짜 무식해 보여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무식하게 막! 와, 무식하다 막 씨 아, 용이, 용이 나올라 완전 무식해 물 한참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잘 짓느냐에 따라서 물을 잘 먹고 안 먹고 하거든 치킨스토어 치킨스토어 이게, 내가 이제 잡내자고 아유, 그만 좀 넣으세요 아유, 그만 좀 넣으세요 해볼래, 엄마? 좀 치세요 아유, 좀 치세요 좀 치세요, 제가, 제가 잘못해 머리 조직, 머리 조직 오! 오우, 힘들어 아삭아 어? 팔 cobra 크면 어떻게 이렇게 끊 Français Marx 괜찮아요, 괜찮아 된 것 같아 됐어 오케이 풀 같은 느낌 이렇게 되면 불이 안 변 assert는데 아 이래서 만두를 안 하시는구나 이유가 다 있었어 정답